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나가네 이거 큰 마트 남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누누 다음에 같이 갔다가 이거 누보면 다시 오? 누누? 알았어 아니지, 아래꺼는 옆에꺼는 소리를 지르고 소리가 안 맞아 그렇지 아래꺼 맞춰 플레이 해가지고 진짜 가까이 한 다음에 오려고요 평소에 아 이거 아 네 오 여긴 수고하니 하니 여긴 하니 아 오 오 웃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